이 조선일보의 고문으로 계시는 강천석 씨 과거에 조선일보 주필 을 계셨죠. 이분의 칼럼을 국민이 호랑이다 이런 칼럼을 쓰셔가지고 그 칼럼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은 국민이 호랑이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호랑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조선일보가 참 지금 활자 매체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조선일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 그런 시문에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잘 잡아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요즘에 보니까 조선일보 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 면 줄기차게 김건희 여사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가 조선 을 대표하는 그런 칼럼을 가지고 주필 이죠 양상훈 주필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꼬집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약진이 여당의 성공이 안 되는 이유 여기도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칼럼에 대해서 이제 꼬집었던 것은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물고 떨어질 정도가 되면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그런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건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냐 당신들이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하고 일반 국민들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신문에 칼럼 리스트들 논설 사슬 총동원 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건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이 주필린 좀 그냥 헛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또 강천석 고문께서 국민이 호랑이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글이 좀 많이 힘이 없어졌네요 조선 칼럼은 역시 이제 김대중 전 주필 때 글을 잘 쓰셨던 거죠 이제 국민이 호랑이다는데 제가 글을 쭉 읽어 보니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조선일보가 그렇게 윤 대통령 그런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에 절반의 절반 정도의 관심을 선거 문제 가졌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 하겠느냐 어제 소개했던 이런 양상훈 칼럼 한동훈 약진이 여당 성공이 안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막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한 수백 명이 뭡니까 양상훈 칼럼에 대해서 지지를 표현하는 이런 사람이 드물 정도로 손에 꺼불 정도로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 강천석 칼럼의 이런 고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강천석 칼럼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 절반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네요 뭐 중간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총선에서 여당은 대통령을 야당은 당대표를 얼굴로 내세우고 심판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강천석 고문도 연재가 꽤 드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 그러니까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부분에 본인이 이제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상훈 주필 칼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공명정대하고 그 다음에 솔직 담백 하지 않으면 그럼 글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대한민국이 당면 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과제인 선거부정 문제를 덮어야 되니까 글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 글이 여러분들의 양상훈 칼럼이었고 강찬석 고문 칼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덮어야 되니까 글이 논리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냥 원고지 매수를 그냥 채웠구나 그런 생각 우리는 글을 많이 썼으니까 남 글을 보면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 결론 부분인데 결론이 결국 이걸 위해서 글을 쓴 겁니다 국민은 호랑이고 호락호락 하지 않고 어스룩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더 세고 사납고 무서운 게 국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무거우니까 영무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검 받아들이라 이런 이야기 인 겁니다 가정이 문제가 되면 대통령이 되려 어렵고 대통령이 돼도 성공하기 힘들고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평안 하지 못하다 국민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이 80익을 국민 세금으로 150명 수사인력을 동원해 재탕 수사를 벌려 선거기간 내내 대통령 불인을 묻어뜨며 저치문을 챙기려는 정치연극이라는 사실을 뚫어보고 있다 그런 국민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는 뭔가가 빠졌다고 느낀다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전혀 그냥 악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81급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150명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 주가 사건을 샅샅이 뒤졌는데 별 게 안 나왔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는 뭔가 빠져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갈름 이란 것이 참 이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문사에서 이렇게 이 뭐죠 표대를 세우고 나면 사슬도 그 방향이고 그냥 갈름도 그 방향 이고 a식 갈름 b식 갈름 c식 갈름이 다 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름들 쏠리는 겁니다. 무슨 이런 사회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죠. a씨는 a 이야기하고 b씨는 b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자연 씨 말씀처럼 그냥 만만한 게 특검 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90% 이상이 여러분들 공병호tv 설문조사 하면 수만 명이 90% 이상이 뭡니까 특검 반대지 않습니까 결론도 적지 않은 국민이 특검법 대상이 몰래 카메라 사건인 줄 잘못 알고 있다. 용산 주변 온도가 세상 온도는 아니다 나를 밟고 선거에 이겨주세요라는 말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해도 한동훈 위원장 짐을 들어줄 사과 한마디는 필요한 게 아닐까 사과 하면 그 사과를 가지고 보면 또 물어뜨릴 거 아닙니까 조선이 참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들이 그냥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선거부정을 조선 위보가 덮기로 한 것이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갖고 이렇게 먼저 조선이 매일 때릴 정도가 되면 그 여러분들이 열정에 100만 문제 1 정도만 부정선거 문제를 다뤄 줬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안 됐죠. 정말 조선 위보는 어마어마하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박근희 전 대통령 이런 탄핵 때도 한 번 이런들 본인의 바닥을 보였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지금은 교육을 여기 밑에 보니까 엊그제 양상훈 칼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강천석 고문 글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비판을 하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은 정의나 진실은 외면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거짓과 선동만 이삼고 있다. 이렇게 189명이 찬성인 겁니다. 조선일보의 윤 대통령 심판의 자태는 사슬도 갈름도 예외는 아닌 것을 본다. 사주가 주필이 모두 특검을 받으라고 연일 부추기는 걸 보면서 조선일보가 보수 우파의 편이 아닌 좌파 더불어당 편에 가깝다는 마음을 읽게 된다. 이게 179명이 찬성이고 21명이 반대입니다. 조선일보도 여러분을 기본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 사실이고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 진실이고 이런 겁니다. 정말 선거 문제를 다루는 데서 조선일보는 조선만이 아니지만 너무너무 잘못된 일을 한 거죠.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본인들도 여러분들 타격을 받을 건데 그렇게 생각들이 짧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면 둥이 할머님 말씀이 모두가 다 뭐죠. 그냥 김근희 여사 특검법 받아들이고 야단이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국민이 호랑이라고? 그 호랑이 같은 국민을 무수하지는 권력자가 문제다. 차라리 대통령에 이혼하라고 해라. 그게 칼럼이 하고 싶은 말 아닌가? 수월님 말씀 잘하셨네. 그냥 대통령 보고 여러분 그냥 이혼하시오. 그럼 받아들일게. 이렇게 또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새벽인데 이렇게 엉뚱한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알아듬해. 이해하시나요?